오늘은 대놓고 전두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 펜스 전 부통령 만나 한미관계위에 기도합시다.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만난 불신자 윤석열 한미관계위에 기도합시다. 대선 후보들의 종교 논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왕자 논란이 쏘아올린 종교 논란. 2022년 대선판 무석 논란에 빠지다. 이재명 후보 가짜 신자 논란. 크리스천 이재명 어머니 기일의 업무 추진비로 제사음식 구입 논란. 대선 후보들이 안타깝게도 무석 논란과 가짜 신자 논란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동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했던 이재명 김혜경 부부. 분당 우리교회 입장 발표. 열심히 주님 모신다던 이재명. 교회 안 나온 지 10년 재적 처리. 재적이란. 재적은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버림의 뜻이죠.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의 무석 논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여권으로부터 끊임없는 무석 논란 공격에 심지어 무석 중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5살 논란. 자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소속 시민단체 상임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SNS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지를 찢어버려 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사진과 글을 올린 인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해당 글과 사진을 올린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옛 요괴 오살할놈이라고 있는데 떡볼한테 내려질 행벌이라며 오살이 마땅한 인간에겐 오살당하기를 바라고 바란다. 사지를 찢어버려야 한다고 썼다. 오살이란 죄인의 머리를 찢어죽인 다음 팔다리를 베는 사용방법으로 주로 역적을 처형할 때 사용됐다. A씨는 같은 날 글을 지지하는 댓글에 윤석벌 함 해보자며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사진을 올렸다. 이에 다른 누리꾼이 바늘 꽂게 하세요 라고 하자. A씨는 바늘 정도로 뭐하냐면서 죽창으로 XX를 따고 심장에 창가를 쑤셔놓고 검으로 XXX 깁숙이 받고 나무 송곳으로 다 찔러넣는다. 다섯 번을 죽였다 살렸다 하다가 마지막에 화형시킨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 지푸라기 인형 얼굴에는 윤쩍벌이라고 적혀있다. 이윽고 A씨는 칼 세 자루 죽창 한 자루 이쑤시개 약 4개 등을 인형에 꽂았다. A씨의 적나라한 유노버 저주공세에 한 네티스는 댓글에서 낮에는 새가 보고 밤에는 쥐가 본다면 상대 진영에 괜히 뒤집어 씌울 거리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댓글에는 대단하신 우리 보살님이라고 적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후배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올리고 부족한 제가 더 밝은 미래위원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에 남은 일생을 모두 바치겠다. 조선수건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순신 장군을 따라 조선을 외국에게 뺏길 수 없어 지킨 것처럼이라고 썼다. 더 밝은 미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후보 선대위 소속으로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조직입니다. 무속과 가짜신자 논란을 끊는 방법 태아놓고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한복음 1장 12절 윤석열, 이재명 후보께서는 꼭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펜스 전 미 부통령 만난 윤석열, 한미관교회에 기도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변하는 걸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반도 평화서미 참석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중 이날 윤 후보를 만났는데요.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피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한미협력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다고 밝혔죠. 북한 인권과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다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펜스 부통령의 부친이 유교 참전용사고 청동훈장까지 받으신 분이라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얘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 기독일보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펜스 전 부통령에게 기도로 면담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윤 후보 선대본부가 전했습니다. 이에 펜스 전 부통령은 많은 회의를 가봤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며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박진 선대본부 글로벌 비전 위원장과 조태용 부위원장, 김성환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죠.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는 독실한 크리천인 펜스 전 부통령에게 한미 관계를 위해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이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방한에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한 배석자는 펜스 전 부통령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도만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와 시장 경제를 택한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했다며 윤 후보도 홍하며 대학 시절 그 책을 구해 읽었다고 했으며 이후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강화라는 한 줄짜리 글도 올렸습니다. 무성 논란 김건희, 목사 만나 조언 구했다. 말씀 듣고 함께 기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사과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언론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구 건물 앞에서 목격됐는데요. 무성 논란에 휘말린 김씨는 이날 극동방송구에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환 목사를 비공개로 만났죠. 김씨는 수행비에서 한 명만 데리고 직접 운전해 오전 7시 극동방송구에 도착했고 김 목사와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씨는 김 목사께서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며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 많은 위론을 받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와 김 목사의 만남은 윤 후보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는데요. 김씨는 지난 2일엔 김 목사를 포함해 기독교계 저명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무성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씨는 향후 윤 후보를 돕기 위한 공개 행보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 남편과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천천히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서 공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서 선거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자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제가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아서 많이 성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인 김혜영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이재명 어머니 기일의 업무 추진비로 재산음식 구입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영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재산음식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가 자신과 가족을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점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통상 기독교 신자는 음식을 차려놓고 재산하 차례를 지니지 않는다. 예부터 유교는 재산을 효로여기지만 기독교는 재산을 우상숭배로 금지하고 있다. 신광수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련 앞에 사무총장은 아시아 경제와 인터뷰에서 기독교 신자는 영정사진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서 고기나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재산은 지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소인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과일 가게에서 재산용 번호를 받아서 사진 찍겠다고 되어 있다. 텔레그램에는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배씨는 A씨에게 성남시 순회동 이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제보자 A씨 추정에 따르면 제사 음식을 받은 날은 이후보 어머니의 음료 길이었다. 또한 이후보 측은 명절뿐 아니라 평소 가족 행사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과일을 구매한 날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원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목적대로 사용한 건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는 비서실에서 업무 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면서 제사 음식은 후보의 사비로 샀고 경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티구였습니다.